자, 한싹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있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보안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다 오르고 있어요. 우선 챗GPT의 아버지가 누구죠? 샘올트먼이라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AI에 대한 분야를 좀 더 키우겠다 하면서 MS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쪽을 더 건드리려고 하고 있죠. 당연히 한싹은 특히 이제 AI 연구팀 가동을 하면서 MS, 마이크로소프트랑 클라우드, 클라우드 관련 협력사예요, 한싹은.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보안 전문업체예요, 한싹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하면서 많이 올라갔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상가까지 갔다가 살짝 직전까지 갔다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121선이 부담스러워서 지금 안올렸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종가 그대로 아직 이제 장이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날도 그냥 쭉쭉쭉 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지금 클라우드 보안이 이게 한 번 타면 정말 잘 타요. 이런 식으로 타고 있냐 하면 탈 때 이러면은 딱 진짜 이런 식으로만 가면은 만약에 가서 횡보만 해줘도 며칠 뒤에 바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횡보를 해주면은 걔 땡큐해요, 흔히 말하는. 그런데 만약에 6,600원이, 지금 오늘은 모르겠는데 이게 장 마감하고 6,600원 혹은 6,000원까지 밀린다. 더 사세요. 그런데 6,000원에서 더 밀렸다. 손절해야 돼요. 6,000원이 어디냐? 61선이거든요. 결국 이거예요. 여기만 안 뚫리면 돼요. 여기. 눌림목도 여기까지는 안 올 거예요. 어차피 타고 가면은 안 와요. 6,000원만 안 뚫리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6,000원까지는 어떻게든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손절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스몰캡이기 때문에 기관들 잘 안 들어와요. 자, 금, 투에들 간혹가다 들어오는데 물량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과 기타 세력들의 물량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 다 팔고 있어요. 자, 기타 세력도 팔고 있네요. 어, 뭐야 이거. 자, 그럼 누가 사고 있을까? 제2의 세력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어, 기관 여기 안 찍히는 기관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창고 보니까. 여기서 7만 주가 찍혔다는 거는 지금 매수세가 더 많아요. 지금 요거 차이당 요거 차이하면은 매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는 거는 강제로 호가를 띄었다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띄고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8,000원 전에는 팔아야 돼요. 어, 최대 8,000원까지는 보세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수급을 봤을 때 이거 딱 갔다가 털어먹기 좋은 그런 수급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르는 것도 좋은데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도 아니고. 이럴 때는요. 얼마가 올라가든. 어, 지금 테마순환 그리고 정말 빠릅니다. 테마순환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테마순환이 빠른다는 거는 오랫동안 안간다는 얘기에요. 그나마 지금 여기서 다음날 상승까지 나왔을 때 8,000원 한 7,500원 위로 찔를 것 같은데 그때는 웬만하면 털고 나오세요. 지금 어,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저축산도 갑자기 또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원격으로도 올랐다 빠지고 있고 또 반대로 또 액심냉각이 또 가고 있고 테마순환 엄청 빠르기 때문에 뭐 상한가 종목이 뭐 하루에 몇 개 안 나오지만은 그 하루에 몇 개 안 나온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가든 말든 그냥 본인이 먹었을 만큼 먹고 나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린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 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 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 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이제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 드릴게요.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카카오톡이나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 있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로그인하려면 일단 회원가입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요금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렇게 포스코딩스 나올 거예요.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종목 포인트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재료 있죠.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 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모닝 파워 보이시죠. 모닝 파워 이렇게 모닝 파워 네모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에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 KBI 메탈 모닝 파워 적혀 있죠. 흥구소규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학습을 매일매일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 줘요. 그냥 업무 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 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 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 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